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오랜 신부의 양성과정이 끝나면 마지막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시험이 끝나면 졸업입니다. 시험은 마치 저울에 달려지듯 측정되어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분리됩니다. 수학의 날, 우리 모두는 두 가지 중 하나의 소리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한 그룹은 이런, 낙제를 하였습니다. Left Behind 그들은 남겨집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졸업생이 있습니다. Come up here. Look, the bright groom is coming. Come out and meet him. Wow, 그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두 그룹은 그들의 위치를 찾아 이동할 것입니다. 환난에 들어가는 그룹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그룹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수학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학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짜를 모릅니다. 임박한 내일일 수도 있고, 임박한 내일일 수도 있고, 아직 일어나야 할 일이 많아서 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두 가지 상황에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습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기다림은 인내이고, 인내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들은 끝까지 견디어낼 것이고, 성령께서 그들은 보호하실 것입니다. 육으로 충만한 자들은 세상에서 즐거워하지만, 성령 안에서 걷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절제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개별적으로 모든 신부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들을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우리의 관심사항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충성되게 하셔서 첫 열매가 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할 수 없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졸지 마십시오. 졸지 마십시오.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부정한 입술과 행위와 악함을 보열로 씻어내십시오. 마음의 변화를 받은 자들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십년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십시오. 깨어난 자는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될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들만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들림을 받은 자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라나타 answer Heino 안group 아라나타 아라나타